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이번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8월 21일 날 정은경 질변관리본부장의 경고입니다. 그런 이어서 발병 전에 이미 감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지 않고서는 현재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정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 정도의 재유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부 관계자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역학조사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광화문 집회 때문에 재유행이 시작되었다. 이런 단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해왔고 그것을 믿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련 자료들을 유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8월 21일 날 대체휴일이 코로나 방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면질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체휴일 시행이 확진자 걱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화문 집회 때문에 재유행이 발생했지 대체휴일 임시휴일은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면서도 연휴 시작 전부터 14일부터 국내 확진자 발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15일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확진자가 폭발을 증가하면서 전극적으로 확산 중에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일별 통계는 그동안 두 단위를 유지했습니다. 많아야 30명에서 한 50명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세 단위로 처음에 진입하는 것이 8월 13일입니다. 103명입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 166명, 8월 15일 날 27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염이라는 것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8월 13일, 14일, 15일에 이미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8월 15일 날 열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또한 잠복기를 거쳐가 그 다음 비상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될지 아닐지는 지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잠복기 5일에서 7일 정도를 감안하면 광화문 집회와 최소한 8월 22일을 기준으로 재유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관련성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13일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들의 접촉 빈도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정부가 발행한 극장 할인 쿠폰으로 극장이란 밀폐된 공간에 가서 2시간 정도를 보낸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가 임시 공휴를 만든 목적도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참가자 숫자를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뜬금없는 그런 임시 공휴일제 설정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3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84만 장이 넘는 할인 쿠폰을 제작했습니다. 쿠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영화관입니다. 1인당 6천 원을 할인해주는 영화관 쿠폰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194만 3672장이 발행됐고 이 가운데 연휴 기간 동안에 49만 8395장, 약 49만 8395장이니까 약 50만 장이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29억 9천 37억 원, 약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숙박시설에는 3만에 4만 원 정도 할인해주는 쿠폰은 같은 기간 동안에 89만 8404장이 발행됐고 이 가운데 11만 688장이 이미 사용됐습니다. 박물관에서는 1인당 2천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은 지난 14일부터 그리고 양일간에 걸쳐서 272장이 발행됐고 107장이 사용됐습니다. 미술관에서는 1인당 3천 원 할인 쿠폰이 같은 기간 동안 35장이 발급됐고 22장이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는 해수욕장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전체 해수욕장 관광 인구수는 2019년 7월에 대비해서 2020년도 7월에 6.7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큰 감소폭이 아니고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2020년도 6월에는 1108명이 찾았습니다. 7월에는 1132만 명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유행이 없던 시절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고 매달 1천만 명 정도가 해수욕장을 찾은 겁니다. 2020년도 6월 대비해서 7월에는 11.11%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깁니다. 우천을 염두에 두면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을 가면 체류 시간도 2019년 7월에 230분 정도입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는 204분, 7월에는 219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230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6월에 204분, 7월에 219분이니까.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천만 명 이상 정도가 해수욕장을 찾았고 코로나19 사태도 불구하고 예년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광안림하드라 78만 5천명, 고령 63만 명, 해운대 59만 명, 대천 47만 5천명. 그러니까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 많은 그런 비난을 퍼붓지만 사실 박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경기 활성화나와 박력사에 많은 고민을 했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쿠폰을 발행하거나 또 해수욕장 방문이나 이런 부분을 조장했던 부분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13일부터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증거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코로나19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정 집단과 특정 인물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란 끝에 내몰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론을 선동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발생한 그 사건 그대로 놓고 정직하게 거짓에 의지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파태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GONG 공TV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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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